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하루에 한 개 이상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상시에는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면접을 하는 그러한 꿈을 제가 많이 꾸거든요. 근데 어제는 누가 댓글로 왜 영상 안올리냐 이렇게 막 항의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 댓글을 제가 본거에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악몽에 시달리면서 오늘 아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구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 자기소개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항목은 타 기업에서 자주 쓰는게 아니다보니깐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구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이런 추억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이드로 이 사회적 이슈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줘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건데요. 일단 이슈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제일 좋은 이슈냐 뭐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되는 몇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본인이 너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작성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굉장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정도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투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가급적 지향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러한 주제들은 아무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면접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정적 요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저희 학생이 이 항목을 작성하고 왔는데 제가 그 글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사회의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정말 통찰력 있게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이거 너가 썼느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써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현직 기자시래요. 정말 수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면접 때 그 인사이트를 보여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향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회 이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이슈나 기업과 관련된 이슈 혹은 직무와 관련된 이슈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사회 이슈라는 그 틀에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산업군, 기업과 관련된 이슈 선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슈를 선택했을 때의 장점은 결과적으로 면접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 직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이 소재 안에 담음으로써 우리 지원자 스스로 면접의 범위를 좁히고 좀 더 편안하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산업에 대한 이슈를 건드릴 때는 최소한 우리 지원자가 어느 정도 이 산업에 이해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기초적인 부분의 수준을 드러낸다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 단계에서는 좀 부작용으로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면접까지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쪽과 관련된 그 산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슈를 선택했을 때는 최소한 우리 지원자가 좀 더 진지하게 포부라든지 이 기업의 어떤 지원 동기라든지 그런 맥락과도 좀 통일성을 맞추면서 고민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점은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슈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너무 겹치고 있다. 나도 이거 썼는데 내 친구도 이거 쓰고 있고 옆에 있는 친구도 이거 쓰고 있고 다 이거 쓰고 있더라.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등등등 몇 가지 좀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면접관은 사실은 굉장히 싫어한다기보다도 질려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다 보면 정말 특이한 이슈를 잡아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슈의 차별화는 되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기술과 관련된 그런 산업 트렌드를 쓰면 그건 되게 좋은 것이고 뭐 이러한 좀 부분들을 쓰면 굉장히 나쁜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슈를 바라보는 우리 지원자의 안목을 차별화를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겹치거나 너무 희소성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도 이 문제를 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계열사에 따라서 강약점이 좀 다를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의 사업의 성숙도나 구조라든지 어깨의 위상이라든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자중심으로 얘기를 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좀 사고력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어쨌든 없는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이슈를 바라봤을 때 맹목적으로 이러한 부분 이렇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믿는 측면보다도 그러한 시각 혹은 그러한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각도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그런 것도 해석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요구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좀 더 라이브와 함께 얘기를 하면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삼성이 뭐 잘못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모든 곳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많이 있었던 사고인데 갑자기 삼성에서 이런 사고가 터집니다. 자 그러면 신문, 뉴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삼성을 욕해요. 삼성만 욕해요. 왜? 삼성이 1등이니까. 뭐 이런 사고가 있어서 왠지 삼성만 사고를 낸 것처럼 그렇게 또 보여지거든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말 그대로 물론 어떤 삼성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부족한 거고 잘못한 거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맹목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선호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의 어떠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통찰력 그리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사고력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할 때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트렌드를 이해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입사 포부를 작성하실 때 기업의 어떠한 추구하는 목표도 고려하지만 사회 트렌드라든지 국가 정책이라든지 기술의 어떤 변천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미래를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겠다 그런 부분들도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객관성과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A라는 이슈가 있다 보통 언론에서는 그걸 다 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어떠한 입장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접근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존에다 이 이슈를 이렇게 바라본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그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 외에도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비판적 사고거든요. 그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문을 구독하실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보의 신문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의 신문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슈를 바라보는 조직이나 어떤 집단,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고 평상시에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에 따라서 그 이슈를 바라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회적 이슈를 바라볼 때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정 어떠한 세력이나 특정 어떤 목적을 가진 집단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객관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걸 굉장히 기회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맞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구 절벽이다.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 걱정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많이 풀어야 되고 하던데 오히려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인구 절벽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기타 사회적 구조에 엄청나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은 많은 언론 매체나 많은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 혹은 그러한 상황에서 더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친기업적 정서라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희 학생이 인사팀에 지원하는 경영지원에서도 요즘에 근로제에 말 그대로 52시간 저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썼더라고요. 이건 어쨌든 직무에 굉장히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원자는 썼고 다만 그런 국가 정책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근로자도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리프레시하고 그게 결국 조직의 효율과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정보화 정책을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잖아요. 하지만 기업 관점에서는 기업의 산업의 특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도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내가 지원하는 땡땡이라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소통이나 어떤 그런 과정 없이 진행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다. 단 이미 정책이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좀 더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이 좀 더 이 정책을 우리 지원하는 땡땡 기업에 의미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쓴 건 맞는데 느낌은 어쨌든 기업적 입장에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52년 근로자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너무 좋은 제도고 이렇게 항상 해야 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중소기업 다 적용돼야 되고 굉장히 좋다. 좋은 것만 얘기한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 관점에서는 사실은 약간 친기업적 정석이 없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걸 갖고 우리 지원자한테 챌린지하지 않지만 분명히 면접에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특히 업무와 어떤 개인사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취업 강의가 지금 너무 많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아무도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결론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도 당연히 좋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과 CJ에서 인사 담당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출신이니까 또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취업이라는 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강의에 대한 부분을 정교하게 가져가도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야기하는, 저랑 얘기한다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저보다 더 뛰어나신 취업 강사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의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좋은 이미지 때문에 후광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에 대해서, 그 특정 컨텐츠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취업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건 너무 좋다. 하지만 누구 어떤 특정 취업 강사분들을 비판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혹은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번 강의도 맞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좋은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은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정보나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항상 비판적 사고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내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내공은 맞지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최소한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잘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너무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긍정적인 요소를 봐라. 약간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업 강의에 대한 부분 보시면서도 항상 뛰어나신 선생님들 얘기 많이 들으시고 참고 많이 하시되 늘 이분이 어떤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된 거다. 이렇게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이분은 이전에도 뭐 그런 건 맞지만 이번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도 해석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난 그 안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좀 챙겨야겠다. 약간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추억 강사분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어떤 특정 주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하시더라고 하시더라도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만큼은 그래도 좀 챙겨주시고 좀 너무 다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고력을 바탕으로 그 정보를 해석하시는 여러분들의 지혜를 좀 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목도 너무 상했고 약간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나라도 좀 얘기해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짧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영상도 좀 도움이 됐다면 긍정과 비판에 마음을 담아서 댓글과 좋아요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